최수종 장로 눈물의 세족식 10년만에 KBS 대화사극 고려 거란전쟁 출연 최수종 장로님의 가계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크리천입니다. 매영 조하문 목사 누나 최지원 목사 사모 조카 조태관 배우 최수종 장로 하이라 권사 최수종 10년만에 KBS 대화사극 복귀 고려 거란전쟁 출연 배우 최수종이 고려 거란전쟁으로 10년만에 KBS 대화사극에 컴백합니다. 20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최수종은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KBS 공영방송 50주년 특별기획 새 대화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의 주인공 강감찬 역으로 캐스팅이 됐죠. 고려 거란전쟁은 고려 8대왕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며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인데요. 고란의 침략에 맞서는 현종 강감찬 장군을 통해 현재 우리 시대의 국난을 이겨낼 해법도 찾아가는 과정이 담길 예정입니다. 고려 거란전쟁에서 최수종이 맡게 된 강감찬은 고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문신이로 고려시대를 대파하는 명체상이자 영우인데요. 최수종은 2012년 방송 2013년 종영한 대화드라마 대왕의 꿈 이후 10년 만에 KBS 대화 드라마에 컴백하게 됐습니다. 최수종은 태조왕건, 혜신, 대조영, 대왕의 꿈 등 KBS 대화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시청률과 화제성을 이끌어냈죠. KBS 대화사극 대표 배우로 불릴 정도입니다. 최수종은 여러 KBS 대화 드라마에서 맡았던 한민족 역사의 대표 영웅들을 역동적이고 공감각에 표현해 왔는데요. 이에 이번 고려 거란전쟁에서 표현할 영웅 강감찬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또한 고려 거란전쟁에서 그려질 귀주 대첩이 일찌감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KBS는 치열했던 귀주 대첩을 심혈을 기울여 보다 생생하게 그려낼 계획입니다. 한민족 역사상 손꼽히는 3대 대첩, 살수대첩 고구려, 귀주대첩 고려, 한산도 대첩 조선 중 하나인 만큼 명장면 탄생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한편 고려 거란전쟁은 최수종에 이어 극중 주요 인물 캐스팅이 진행 중인데요. 캐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본격 제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수종, 최시라, 강호동 KBS 50주년 특집 MC 낙전 배우 최수종과 최시라, 방송인 강호동이 KBS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20일 KBS에 따르면 최수종, 최시라, 강호동은 4달 3일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리는 공용방송 50주년 특집 당신의 KBS 우리의 50년의 MC로 낙점됐습니다. 당신의 KBS 우리의 50년은 반세기 동안 한국의 히로애락을 함께한 공용방송 KBS가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50년을 제약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최수종과 최시라는 KBS 드라마 기부의 중심에 있는 대표 배우로 KBS 드라마 야망의 전설, 혜신 등에 함께 출연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KBS 대하사극, 태조왕건, 대조영 등에 출연한 최수종은 올해 제작 예정인 KBS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의 주인공 강감천역에 캐스팅돼 10년 만에 KBS 대하사극 복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호동은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을 통해 KBS 예능 황금기를 이끈 주역인데요. 오랜만에 KBS에서 모습을 비출 강호동이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진행으로 최수종, 최시라와 어떤 호흡을 보일지 기대를 모읍니다. 한편 당신의 KBS 우리의 50년은 11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최수종, 하이라 아들, 부모 향한 작심글, 지금 난리가 났다. 배우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아들이 작심글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부모를 향해 전했는데요.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아들 최민서씨가 지난달 28일 인스타그램에 부모인 최수종, 하이라 사진을 올리며 그러면서 작심한 듯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토론했죠. 최민서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눈썰매를 함께 타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랑 엄마를 보면서 항상 아버지 같은 좋은 사람이 되고 엄마 같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죠. 부부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감동한 아들이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수종과 하이라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최수종은 감사해요 당신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고 하이라는 사랑해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최수종은 아들 덕분에 감동했는지 이날 인스타그램에 소감글도 남겼습니다. 최수종은 아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쳐본을 올리면서 최민서씨의 글을 보고 아침부터 눈물찍 콧물찍 최민서씨가 아빠의 아들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과 엄마와 최윤서씨가 함께하며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민서씨의 글은 네티즌들을 울컥 감동하게 하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커뮤니티 SLR클럽의 한 네티즌은 이를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결혼생활 점수는 상위 0.01% 같음 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최수종과 하이라는 1993년 결혼했으며 1999년생 아들 최민서씨와 2000년생 딸 최윤서씨를 자녀로 두고 있으며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수종 최근 하이라 세족식 발 만지는 순간 눈물 나. 도경환 혹시 하이라 형수님 발 세족식도? 역시나 아내를 위해 세족식을 해준 최수종 세족식 해주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도경환 왈 형님은 안구건조증은 없겠다. 사랑꾼 최수종이 아내 하이라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3일 방송된 sbs 설날 특집 낭만여행 떠나보면 알거야 에서는 최수종과 도경환의 여행 3일차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날 두 사람은 물무산 항복습 맨발 황토끼를 걸었고 최수종은 수건까지 가져오는 센스를 자랑했죠. 그때 도경환은 형수님한테 세족식 해준 적 있냐고 질문했고 최수종은 얼마 전 해줬다며 발을 만지는 순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드러났죠. 최수종의 말에 도경환은 형님은 안구건조증은 안오겠다고 반응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배우 최수종 만나 전남 영상산업발전 논의 최수종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올해 운영계획설명 지난해 225편 로케이션 지원 52편 본촬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배우 최수종을 만나 전남영상산업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씨는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최수종 운영위원장은 올해 전남영상위원회 운영계획을 설명했으며 최근 전남시군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소개하는 수용시의 행복여행을 제작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영상위원회가 전남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전남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와 전남영상위원회는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을 기반으로 촬영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영화영상물 제작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지역영상문화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225편의 영화와 드라마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52편의 본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최수종 하이라님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골롯에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